다음에는 무슨 노래를 드릴까요? 인생정답이 제 노래 본인이 직접 작사를 한 곡입니다 이산 선생님이 작곡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인생정답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꽃피들 다가와서 화려한 꿈은 아니더라도 돌아보면 후비후비 맘만이 겨운 가시밭이 행복한 순간이 오면 잡으세요 가슴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사랑을 하세요 척척히 마음 잠시며 내리는 빛줄비는 아픈 가슴 씻어주는 담비인가 얼레고 달레고 쓰리고 아파도 내 마음 알아주니 당신뿐이라오 우리 인생정답은 없어요 sigui 능ätze 아 아 아 네 아 아 우 5 아 아 나와서 화려한 꿈은 아니더라도 돌아보면 후비후비 눈물 켜온 가시밭이 행복한 순간이 오면 돌아보세요 가슴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사랑을 하세요 척척이 넘쳐 쉬며 내리는 빛줄비는 아픈 가슴 씻어주는 담비인가 얼레고 달레고 쓰리고 아파도 내 마음 알아주니 당신뿐이라 우리 인생 정답은 없어요 우리 인생 정답은 없어요 우리 인생 정답은 여러분이 우리 인생 정답은 없을 때 우리 인생 정답은 사랑을 했고 우리 인생 정답은 없을 때 너는 내 마음이 소 recessi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